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3년 3월 3분기 디와이 파워 실적 확인. 디와이 파워가 23년 8월 2분기 때는 그때 시총 1500억 이었는데 지금 1300억 되었거든. 시총은 더 떨어졌고 퍼가 그때 4.3이 나왔었고, 1분기 때 했을 때는 퍼가 3이 나왔었고, 4가 나왔었고, 3,4에서 머물던 회사. 뭐하는 회사냐면은 부품 건설 부품인데 홈페이지 보면 굴삭기용 나오잖아. 굴삭기용 요렇게도 암, 붐 모양 보실까?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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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이 들어가는거 많이 봤지? 이런거 이런거 유압 부품 유압실린드 이런거 포크레인 지게차 건설 굴삭기용 이런식으로 들어가는거 붐 이런식으로 고소 작업차용 높은데, 사다리 이런거 쭉 위에 올리는거, 요안에는 유압, 로타리 액슐레이터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이런거 이런것들이 들어가고, 지게차에는 이런거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그렇지 그렇지, 틸트 위아래로, 사이드 시프트 옆으로 파워 스트리어링 핸들이라는 소리겠지 리프트 이런 부품이라 건설 부품 그래 내가 휠 로드용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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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하면서 그래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끝물 이었으니까 22년도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지도 않았을때라 그래가 뭐 내가 언제 샀지 이거를 하여튼 이게 그 그 중국 내수를 올리면 중국에서 내수 보통 내수산업을 그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건설 SOC 그쪽으로 인원을 확 쏟아 부어 가지고 돈이 확 돌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 그래가 내수경기 살리려고 코로나 때 침체됐으니까 그럴 줄 알고 뒷사놨던건데 왠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지고 전쟁 이제 조금 평화협정 하면은 또 재건해야 되니까 확 오를 줄 알았더만 왠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보니까 자 얘들이 하는거는 유압실린드를 하는 회사다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 현대사이트솔루션 두산 뭐 히타치 뭐 J12 볼보 이런 데도 납품한다 부품 15년에 등록되어있다 자본금이 6기 19년부터 지금까지 자본금이 한 푼도 변하지 않았다 자본금이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 자본금이 뭐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 55억치 주식수를 불리지 않았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이런거 뭐 여러가지를 하지 않았다 불리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다 내 먹고 사는데 말라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이런거지 돈 잘 보고 있다는 소리야 자 넘어가고 주요제품 유압실린드 굴착기 아까 봤던 그 부품이 98억보다 전체 3380 3338억 작년 이맘때는 아 작년 1년 치는 4200억 3300억 지금 3년 치니까 0.3 곱하면 한 한 천억 정도 더 하다보면 작년보다 조금 넘던지 비슷하겠다 맞지 작년만큼 했단 소리지 주요제품 가격 천원이거든 이거 하나에 1300만원짜리 있네 건설장비 유압실린드가 비싼거는 1300만원짜리 있고 7만원 7만원부터 1300만원 이 공식에 1300만원짜리 있다 맞잖아 아 공 천원 이러면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300만 부품하나 1300만원짜리도 있고 뭐 고수작업차용에는 질빌산건 840만원짜리도 있고 뭐 8만원짜리부터 요렇게 있네 자 여기 중요한게 공장 가동률이 2분기까지는 110몇 그런데 138% 미친듯이 돌아간다는 소리지 팽팽 뭐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좋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그냥 계속 공장이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야 맞지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다 매출 수출이 어 수출 수출이 66% 내수가 34% 거의 다 수출이라는 소리지 자 부채 비율은 27.9% 부채가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은 2400억에서 2600억으로 늘어나고 이게 둘 다 부채에서 나누기 자본을 하는게 부채 비율이잖아 부채는 떨어지고 자본이 증가하고 어떤거는 부채는 그 자리인데 자본이 증가해도 부채 비율은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얘들은 부채도 낮추면서 자본도 상승시켜서 작년 36%도 높은건 아닌데 그것도 더 낮춰버렸어 그러니까 뭐 뭐 금리가 올라가니 뭐니 해도 얘들은 아무 상관도 없겠지 타격도 안 받겠지 맞지 아 이걸 더 살까 이거 보면 또 더 잘 나오네 연구비는 매출에 1.2% 정도 썼다 작년에는 1.3% 54억 이번에는 42% 3분기까지 자 그래서 재무비율로 들어가면 유동비율이 295% 탄탄하고 당자비율도 221% 유보율이 4500% 4500% 부채율 아까 2727% 자본 2600억에 자산 3300억인 건설 부품회사 유압실린더 부품회사 자 들어가보자 자 어떤게 올라오는거면 현금성 자산이 490억에서 555억 이거 괜찮은거지 현금성 자산 올라오는거 현금성 자산은 석달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거 유동자산은 1년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거 뭐 만제 매출채권은 받을거 이래주고 작년과 비슷해 별 차이 없어 자 그러다가 관계기업의 투자자산이 작년에 한푼도 없었는데 올해는 109억이 뭔가 봤더니만 뒤에 감 나오지만 DY 아메리카라고 거기 유상정자 할 때 차마해가지고 46%의 지분을 백꽃이 지분 확보를 했다 DY 아메리카 저 될거니까 자 그리고 부채에서 유동차익금 1년안에 갚을 차익금이 160억에서 82억 나머지는 갚았다는 소리인거 같지? 줄어들었다 기타유동부채도 33억에서 83억 늘었다 근데 뭐 100단위가 아니고 두자릿수가 늘어나니까 큰 의미는 없는거지 자 자본항목에서 자본금은 변동이 없었고 자본익려금도 변동이 없었고 이익익려금이 거의 200억씩 쌓이고 있대 200억씩 팡팡팡팡팡팡 박살나제 자 그래서 매출 3300억인 회사가 원가는 87% 정도 들어가고 있고 판간비는 한 3.3% 들어가고 작년보다 작년에 87억의 판간비를 들어갔는데 올해는 115억 뭐 들어간거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봤더니만 요거 이제 작년에 뭘 줘야 될 돈을 환급 비슷한걸 받아가지고 27억인가 그걸 줄어드는거 그러니까 인건비 조금 올랐는거 뭐 세세형은 조금 올랐는거 빼고는 별 변동이 없었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섰다 판간비는 3.3% 정도 영업이익은 9.4% 나오는 회사 원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87% 왜 가져와서 쎘던거리에서 뭔 가공을 해서 하는거 있다며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얼마전에 우리 했던 코오나아이나 혹은 뭐 어디 뭐 했노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고 그거 뭐 히알루론산 그런 이상한 싸구리에다가 싸구리 아니지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규소 실리콘 실리콘에서도 막 만들기 때문에 원가율이 엄청나게 낮은거지 영업인율 20% 이상씩 끌어올 수 있는 그런것들 뭐 국도화학 같은 경우 석유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석유 원가가 빠삭하잖아 그러니까 원가를 많이 낮출 수가 없는데 95%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그래도 원가가 한 87% 정도 들어간다 기타익 46억 들어왔고 비용 36억 나왔고 손실 27억 나왔고 원가는 비용은 37억 나갔고 부채율이 27%인데도 원가가 37억 나갔네 저거는 내가 자세히 안봤는데 뭐 케봐야 이거 뭐 37억이 얘들 순이익이나 이런거에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안 봤는데 기억이 안난다 그냥 넘어가는거 보기 별 중요한게 얼마이더라 법인세 요번에 76억 냈고 전분기에는 33억 냈다 자 순이익 237억 6억 7.1% 매출에 EPS는 2100원 나왔고 전 3분기에는 1200원 났다 1200원 대비 900원에 상승했다 맞지 1년 예상 2700원 예상을 했고 펀은 지금 11980원 나누니까 4.3이 나오더라 ROE는 11 나온다 괜찮지 싸다 싸 싸다고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는 짜증난다 오늘 날짜로 마이너스인가 아직 마이너스기라 시총 1500억일 때도 싸다 그랬는데 1300억일 1300억 주가만 안 오른다 자 넘어가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요 회사 거는 어 이거 그 뭐고 이거 뭐고 재무상태표를 보더라도 자세하게 숫자까지 적어놓고 자세하게 무언가 자세하게 적겠다라는 게 강의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대주주가 있지만 대주주가 조병국 까먹었다 그 그 대주주가 자기 아들한테 지분 하나도 안 주고 회사 이름으로 DY파워라는 이름으로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원탁회의 비슷하게 그 오래 근무한 사람들 그 뭐 생산직에 누구 뭐 관리직에 누구 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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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서 그 회사에 안건이 있으면 그런 걸 처리하는 거야 그니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얘들 평균 건성연수 15년이거든 연봉도 잘 주고 그니까 회사가 회사를 나가는 게 돈 적게 주든지 일 졸라 많이 시키든지 또 뭐고 위에 상사 짜증나든지 맞지 위에 상사가 짜증나든지 돈 많이 많이 주면 견딘다니까 견딘다니까 역시 독단적으로 처제를 하는 게 아니라 원탁회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료 요번에는 요런 거 쓰자 요런 거 쓰자 요런 거 어떤 거 통과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것들 투명한 것들이 많으니 어 상대를 신뢰하는 거지 생산직이 그 임원들을 신뢰하고 임원들이 그 직원들을 신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 뭐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잖아 근데 현대노조 처음에 막 인담업 회사하고 막 예전에 데모하고 하는 건 뭐고 준다 준다 했는데 아 좀 횡편 나지만 죽게 형편 남준 죽게 캐나 놓고 쥐는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맞지 그런 거 삐져 갖고 막 대모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니까 얘들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재무에서 좀 세세하게 세세하게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볼 거 없고 투자활동 현금은 어디 깔끔해 유형자산 쓰는데 52억 썼고 무용자산 쓰는데 8억 9천 썼고 뭐 다른 회사 보면 금융상품 무슨 금융상품 얼마 전에 한 번 있노 코나이 볼까 코나이 말고 인탑스 볼까 인탑스 금융자산 인탑스도 깔끔하긴 깔끔한데 그래도 봐봐라 단기 소닉 금융자산 처분 금융자산 처분 금융자산 처분 600억씩 800억씩 돈 굴리는 거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굴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아이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이 올빵 투자하는데 어디서만 돈 쓰고 있노 지들 하는 회사에 거만 돈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전문 얘들은 전문 CEO 과정 자기들이 키운 사람을 전문 CEO로 앉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야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체제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으로 금융자산을 굴리는 게 없어 작년에도 없잖아 이게 재무로서는 깔끔한 거지 아주 깔끔한 거지 맞지?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없다니까 이런 거 돈 아까 그거 유보율이 4,500%인데 그러면 돈이 곳곳에 녹아져 있는 게 이런 걸로는 안 굴린다는 소리잖아 맞지? 관계기업에 투자했는 거 이거는 아까 전에 디아이 아메리카 사는 데 썼고 재무활동 현금으로 160억 갚았다 썼다 단기차익금 상환 장기차익금 상환 배당금 찍어 봐라 배당도 지급하면서 얘들 5년 평균 배당이 1.9%인가 그럴 거야 1.9% 1.9% 5년 평균 뭐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550억이다 이렇게 깔끔하지? 이게 재무가 깔끔하다고 이런 거 볼 것도 없다 부채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중인 자산 38억 기계장치 사는데 7억 공구 1.8억 비품 2.7억 해서 50억 썼다 유형자산에 또 뭐 있노 무형자산 무용자산에는 소프트웨어 4천만원치 건설중인 거 9억 무용자산이라고 해봐야 영업망 이런 거잖아 맞지? 그런 것들 9억 정도 천다 이런 소리니까 그런 것들 또 뭐고 어 디와이 아메리카에 지분 46% 확보한다고 109억 썼다 46%를 확보한다고 1009억 썼는지 뭐 10% 있었는데 46억이 되는지 6%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46%다 그게 하여튼 쓴다고 요번에는 109억 치 썼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지분이 49억이다 아메리카는 1억 9천 매출을 올렸는데 손해가 적자가 1억 9천 1억 천이다 의미 없지 얘들은 뭐 미국에서 파는 거 전체적으로 그룹 차원에서는 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본금 이익익려금을 보면 그 이익익려금 그 미첩 이게 총 이익익려금인데 미첩은 이익익려금으로 설정해 놓은 게 587억에서 503억으로 좀 감소됐고 이미 정립금은 680억에서 975로 늘어났고 이익준비금은 14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났다 이런 항목별로 했는데 항목별로 이 중에 배당금을 이익익려금 안에서 배당금 나갔다 미첩은 이익익려금에서 결성금이라고 하지 거기서 배당금이 나갈 거다 미처 이익익려금이 마이너스만 배당을 못 줘 자 이익익려금 배당금 지급했다 1200억에서 넘어와서 27억 배당금을 줬는데 순이익이 236억이 들어왔네 그래서 1490억이 됐다 자 국내 시장 3 975 올릴 때 1200억 상승 시아 1225억 올릴 때 1225억 5억 상승 유럽 263억 올릴 때 295억 상승 미국이 574억 올렸는데 요번에 555억 20억 정도 19억 정도 하락 기타 45억 올릴 때 18억 하락인데 미국하고 기타만 조금 떨어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작년 이맘때까지 3075억 올렸던걸 23319억 올렸다 국내가 많이 올라왔다 국내에서 물건이 많이 팔렸니 자 성격비율 그러니까 이게 원가 플러스 판간비 이게 판간비고 이게 원가거든 판간비가 종업원급여가 작년 35억일 때 41억 6억 증가했잖아 7억 그리고 다른거 별로 봤다면 요기 있어 판매 보증 충당 전입액 판매 보증 충당 전입액 판매 보증 충당 전입액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환급 받아서 요거 마이너스를 쳐줘가지고 전체 판간비가 87억 나가는거지 얘들 올해도 어 다시 정상적으로 나가면 그냥 110억 정도 된다 판간비 한 5%가 3%가 100%가 그 정도 나가더라 요렇게 확인했고 그 애들 고객사는 뭐 아까전에 봤지만 에케베이터 볼보 DY 아메리카 DY JAPAN 뭐 JC 반포드 JCB 암포드 히다찌 캐터필러 테렉스 테렉스 두산산업차량 이런 여러가지 있다 주요 고객들 배당은 순이익의 10% 연결 배당성향 연결해서 재무제포상에서 순이익의 10%를 주식수만큼 줬더니만 2.4% 되더라 그게 한주당 300의다 이런 소리지 8년간 배당을 했고 5년 평균 1.94% 정도 되더라 얘들 대손충담설정 이게 뭔 말이고 외상으로 중고에 대해서 채권총액이 735억이 있는데 대손충당금유를 설정 안해놨다 못 받을 리가 없다 166억이 있는데 못 받을 리가 없다는 소리잖아 맞지 박살난다 작년 저작년까지 그럼 얘들 고객관리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해 넘기고 정말 깔끔하다 맞지 못 받을 수 있는 건 아예 주지도 않다는 소리네 0% 그리고 3달 이하에 99.71%가 3달 안에 다 돌아온다 재고는 525억 작년과 비슷하지 재고를 내가 안 적었네 재고산업 이거 뭐 넘어가고 재고 또 뭐 있노 디와이 파워가 38% 국민연금인 7.97% 7.97%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봐봐 박치웅 대표이사 사장인데 62년생인데 36년 근무 아까 말했잖아 이 얘기는 그 전문기 CEO를 뽑을 때 전문경영인을 자기가 키운 사람들 위주로 뽑는다고 그러니까 회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CEO가 된다고 전문경영인 재직기간 36년간 36년간 CEO를 하는게 아니고 커오다가 CEO 그럼 여기도 대표이사 봐라 여 대표이사 되겠네 여기가 대표이사네 대표이사 20년 근무한 잘 할 수 있는 그런거 맞지 이거 뭐 하여튼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해 여기는 자 그리고 평균근속이 15년 9개월이다 여자는 11년 남자는 15년 10개월 연봉은 한 6800인가 5800인가 하여튼 연봉도 따방하게 주고 돈도 많이 주니까 안 나간다니까 돈 안 주고 일만 시키면 돈 안 주고 일 적게 시키기도 돈 때문에 나갈 수 있는데 돈도 잘 주고 일도 적당히 시키고 아니면 일도 많이 시키고 돈도 이빠이 주고 해버리면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나갈게 해도 안 나간다고 자 이 출자금은 여기는 532억 되어있는데 뒤에 넘어가면 632억 뭐가 잘못됐노 3개제 1개 2개 3개 이게 정상인거 같거든 그래서 그래서 요번에 그거보고 요 징 징린 그 동양 징린 요게 200억 투자했는데 243억이 됐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에 32억 투자했는게 279억이 됐고 요번에 아메리카에 111억 투자했는게 109억이 됐다 요런거 632억이 출자금인거 같애 자 그래서 얘들의 결론이 그거였지 자 부채비율 작년과 작년 작년 29%일 때 27% 줄어들었고 시총 1500억 에서 1300억으로 박살났고 10% 떨어진거지 외국인 7%에서 외국인은 상승했고 맞지 어 그로도 못봐야되노 자본 2500억인데 2600억 증가했고 원가 86% 87% 원가 조금 상승 판간비 3%에서 판간비 3.3% 상승 아까전에 그거 그거 받을돈이 있었는데 그걸 줄 돈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다가 그런거고 영업이 10% 나왔는데 9.4% 의미없지 EPS 1600억 나왔는데 요번에는 2100억 나왔고 퍼가 예상퍼로 4.3% 4.3% 4.3% 아론이 14% 나왔는데 요번에 11% 나왔고 자 가동률 저번에 116%에서 요번에 131% 또 뭐있노 이게 다 맞지 평균고속 15년 9개월 가지고 싶은가 싸냐 지금인가 경영자는 저번에 돈 잘 벌 것 같은가 걱정을 하겠냐 ROE당 영업이익률 이렇게 해서 저번에 할 때는 가지고 싶은가 를 6점 주고 돈 잘 벌 것 같은가 6점 줬고 싸냐에도 5점 줬고 지금에도 3점 주고 근데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이것이 지금 생각해도 짜증나지만 주가 만원을 날 뿐이지 이런게 있노 아무리 퍼가 4은 너무하잖아 7만 되도 지금에 곱하기 2는 들어간단 말이잖아 맞지 시점 3천억은 돼야지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거 영업이익이 300억 그러니까 한 400억 된단 말이잖아 시점 1500억 1200억이면 400억 계속하면 4받아 안된다는 4,3,12 3,3,4 3,4 말이 안 맞지 맞지 그래서 싸다 촌라 싸고 지금이지 돈 잘 벌 것 같다 그리고 배당도 있고 무너질 일도 없겠고 맞지 근데 주가는 안 오른다 주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마이 좋은게 있노 다시 보지만 아 디아이파워는 팔기 싫다 진짜 맞지 와 이마이 좋은데 이마이 좋은거 하고 비교할만한게 있나 맞지 아 짜증나네 디아이파워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네 끝